생일 파티라니까 잠시 얼굴만 비추려고. 그래 미란아, 내일 봐. 찾으시는 분 자료 놓아두었습니다. 상추는 중간에 수제한 양념을 넣어주세요. 이제 이 양념을 만들어볼까요? 이 양념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양념을 넣어주세요. 양념을 넣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 뒤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